소소한 이야기 무슨 냄새야 여기서 나잖아 냄새는 환기시켜야겠다 아직도 냄새 나잖아 아직도 냄새 나잖아 스프레이를 뿌려야겠다 이제 냄새가 안나고 좋은 향기가 난다 네 안녕하세요 감귤과 사탕수소 자연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푸푸라는 반려견 탈취제에 대해서 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균소독탈취 라고 되어있고 푸푸라고 되어있습니다 500ml고 보통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집안에서 악취거나 약간 꼬린내 같은 냄새가 날텐데 푸푸는 천연식물성 추출물과 비타민C를 원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푸푸는 질병과 부패를 일으키는 유해세균에 작용하는 탈취소독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탕수소 추출물의 탈취정분은 일본 및 선진국에서 화학탈취제를 대체하여 사용 중이고 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감귤과 사탕수소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서 인체에 해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냄새도 은은하게 감귤 향이 나는데요 반려견 반려묵 키우시는 많은 분들 푸푸 사용하시고 건강한 생활 되세요 에는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를 Demi들은 보습 소소민이 조달 mettre 쯔청 안합니다 주 웅